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정말로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더 살 유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옛날에는 금리나 CPI, PPI 이 정도로 많이 보지도 않았었고 지금 보면 떨어졌다 하지만 도대체 뭐가 떨어졌다고 한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에 가장 딱 알맞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 주시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현이 형입니다. 어떻게 두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회사 그만둔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두 달 동안 충분히 쉬기도 하고 또 주변에 비트코인 개인지가 이동하는 거 궁금하다고 가르쳐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개인 채널 통해서는 그것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채널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본인 채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못 쉬셨을 것 같은데 바쁘셨죠? 네. 근데 초반에 좀 외부 채널 나가다가 요즘은 좀 쉬면서 제 채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좀 하려고 그렇게 좀 구성하고 있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직도 봉현이 형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채널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두 권의 책을 쓴 익명으로 쓴 작가이고요. 제가 회사를 118개월 정도 국민연금 납부 기준으로 다녔고 10년 동안 흔히 말하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냥 경제적인 독립 정도를 이제 상황이 맞고 조건이 돼가지고 현재는 회사를 나와서 제가 옳다고 믿는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제 30대 청년이다. 이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원래 퇴사하시고 사업하실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그럼 요즘 그 사업에 계속 도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 투자의 본질은 셀프 커스터디 재산권을 자기한테 가져와서 온전히 지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된 컨텐츠도 없고 또 관련해서 필요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제작해가지고 유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비트코인 지갑 회사들이랑도 컨택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또 선별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민간의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한민국 사회 크립토 또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문화를 좀 전파하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할 때도 계속 얼굴을 가리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영상도 얼굴이 가려진 채로 나갈 건데 혹시 얼굴 공개 예정이 있으신가요? 일단 공개는 제가 사실 회사를 나온 거 자체가 지금 나와서도 되게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얼굴을 가리는 게 훨씬 낫다고 친구들이 그런가요? 친구들이 몸도 가리래요. 아 몸까지요? 몸통도 가리래요. 몸도 비호감이라고. 그냥 그럼 박스 채로 이렇게 가리고 박스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농담이고 제가 사실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건 첫 번째 저의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부자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없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서 부자되신 분들 말고 진짜 찐 부자분들은 사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10년 뒤에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 개인 채널 통해서는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하거든요. 팬미팅인가요? 약간 부끄럽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너무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몇 시간씩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제가 뭔가 인플루언서다 또는 전업 작가다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메시지에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메시지로는 정말 저희가 제일 알기 쉽게 좀 편하게 알려주시는 데 좀 특화되어 있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봉현이 형 채널 저도 종종 보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나요? 네. 뭔가 도움이 돼요. 유익해요. 아, 그래요? 제가 진짜로 실제 투자하고 있고 정말로 제 시선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투자는 진리는 간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촬영일 기준 이제 7월 1일이어가지고 올해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딱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아, 우선은 올 상반기 6개월간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자산화되어가는 공식 자산화되어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ETF가 뭔가 요새 계속 유출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유입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ETF도 승인 낮고 뭐 또 반감기가 됐으니까 막 20배, 30배 오르는 거를 기대하셨을 텐데 객관적으로 올해 이제 6개월간의 수익률만 봐도 한 42%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신 분들한테는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물 ETF의 자금 유입 규모는 사실 체크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보다는 이제 유입보다는 전체적인 파이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데 거기서 기관들 비중이 얼마인지가 사실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ETF에 투자하는 주체가 아직도 개인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기관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올해 6개월 동안에 어쨌든 현물 ETF가 론칭이 됐고 거기서 자금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전 세계 ETF랑 ETF 같은 거에 들어있는 게 100만 개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원래 갖고 있었던 거 50만 개에서 60만 개 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40만 개인데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수익률이 낮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아직 기관 자금이나 국가 단위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형 기관들이나 은행들도 ETF를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네요. 사실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자산이 나왔고 그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고 거기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6개월 뒤, 1년 뒤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정도를 놓고 이 신생 자산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장기간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렇게 큰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도 그러고 변동성이 제일 낮고 뭐 어쩌고 좀 평소랑은 다른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약간 미국 경제의 매크로 지수와의 영향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띄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FOMC 회의 끝났는데도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동현이 형도 투자할 때 보시는 지표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3월 달에 1억을 찍고 원화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4개월째 박스권을 형성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표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그냥 평단보다 많이 떨어지면 더 사고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고 더 떨어지면 대출받아서 사고 대신에 펀더멘터리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를 판단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주식도 아니고 그냥 금처럼 가만히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거시경제나 지표 같은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움직임에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이 투자의 본질, 희소성을 구현해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완벽한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무형의 디지털 자산이 수요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의 지위가 유지가 될지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정도만 판단해서 큰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누구나 성과를 여전히 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제 지표는 제가 재밌어서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를 자꾸 찾고 싶으니까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이 사실 비례해서 결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투자 측면에서는 저는 그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면 꾸준히 샀고 떨어지면 더 샀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샀다. 그리고 팔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참고하는 건 좋아요. 전문가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저 같은 일반인이 회사를 다니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시는데 지표까지 온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특히 또 약간 코인이야 그럴 수 있는데 주식도 하시잖아요. 네. 주식도 많이 합니다. 주식이 오히려 이런 지표 영향은 더 받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그냥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또 더 사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일단 거시경제나 어떤 특정 작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고 결국에는 특정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이 앞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 네. 플러스로 이 회사가 독점적이냐를 따져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네. 저는 카카오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는 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카카오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제 원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제조기업의 마케팅 부서 수출팀에 있으면서 제가 투자를 했었던 대상은 딱 한 가지예요. 원칙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느냐 그리고 이 섹터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주목받을 수 있느냐 딱 이것만 가지고 간결하게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했던 거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도 발견해가지고 주식과는 다른 영역으로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했었던 거고 이제 작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이 구간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크게 변동 없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계속 꾸준히 사다가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ETF 같은 것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의 비중을 사실 좀 크게 늘렸고 제 블로그랑 제 개인 채널에도 공유 드렸는데 사실 그때도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제한적인데 FTX가 망했을 때도 이 자산의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빠른 기간에 원래 그때 막 모든 크립토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 2, 3년 윈터라고 했었어요. 오를 일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때도 얼굴 가리고 2022년 12월에 머니맵이라는 채널에서 지금 나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악플에 시달렸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몇 달 뒤에 은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아니지만 그냥 경제적 독립을 잃었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할 정도의 자산은 생겼다. 또래에 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 대선이잖아요. 오리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 뭐 이거에도 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자 선거이자 대신에서 우리가 선출을 하고 그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단은 결국에는 1인 1표니까 더 많은 사람이 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가가 세입세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돈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면 표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국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자원을 투입하는데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무조건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이 정설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전에도 올해 초에도 주장을 했었던 게 올해 대선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통화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어요. 통화는 금리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 재정정책은 그냥 친환경 보조금 이런 거 아니면 재난지원금 이런 건데 금리가 고정이 되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살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M2 지표 그냥 가볍게 보시면 금리를 분명히 올렸는데 시중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는 계속해서 꼭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법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냉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김밥의 가격이 갑자기 3배가 10년 동안 3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연말에 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이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바이든 할아버지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가 더 우세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 본인 입으로 크립토 대통령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치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 실행률에 있어서 이행률에 있어서는 크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탄핵 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또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또 기대해 볼 만은 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자신의 사회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고 실제로 트럼프 아저씨 이더리움도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고 알게 모르게 저는 비트코인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밸런스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나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에 셀프 커스터디를 허용하겠다. 존중하겠다라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프 커스터디를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봉현이 형의 사업도 미국 진출하시나요? 아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가능하다면 한국분들이 디지털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좋은 콘텐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뭐 계속 미국 매크로 경제 얘기하고 대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ETF 저는 이제 라이브를 계속 하니까 펀드플로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주식시장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자금이 한정적인데 단기 투자 자금은 수익을 쫓기 때문에 뭐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AI 쪽으로 섹터 주식 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흘러가면 비트코인 ETF로는 자금이 덜 들어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암호화폐만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중에서도 세상에 더 많은 가치, 효용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과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냥 그 외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되는 프로젝트들도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그냥 그 유동성은 단기 투자자들은 우리가 말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야 우리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당장 사면 돈이 필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자금의 유입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정말로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더 살 유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나를 믿고 내가 투자한 이 투자제를 믿고 그냥 뭐 그런 거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러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된다. 그 장기간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본인도 믿고 본인을 믿을 만큼 신뢰가 쌓이려면 성과도 과거 성과도 좋아야 되고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이라고 할게요.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제 원칙은 전 아까 진리는 간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마라. 때리지 마라. 남의 걸 훔치지 마라. 어려울 게 있네요. 없죠. 네. 투자에 있어서 진리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특정 자산을 놓고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인류 사회에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얘가 독보적인가라고만 체크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더 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도하거나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리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안 할 것 같다는 실망감에 이렇게 가격이 출렁인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금리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세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그게 아무래도 주유하니까 CPI이니 뭐 심정 영향이 크죠. 근데 옛날에는 금리나 CPI, PPI 이 정도로 많이 보지도 않았었고 지금은 무슨 축구 중계하듯이 새벽에 이거 켜가지고 실시간으로 번역하면서 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심리적인 위안인 것 같아요. 나 이만큼 노력했고 노력했으니까 정당한 보상을 얻을 거야라는 위안이지 솔직히 그거 보나 안 보나 투자 성과랑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의미 없다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간 투자한다면 그 하나하나에 매월 발표되는 2주 단위로 발표되는 고용지 순위 뭐니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보면 떨어졌다 하지만 도대체 뭐가 떨어졌다라고 한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 S&P 500, 나스닥 지수 다 최고가 서울의 메이저 아파트 지금 다 대장, 좋은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다 정고점까지 왔어요. 송파, 잠실, 강동, 강남은 원래 왔었고 그다음에 관악구 다 왔어요. 다 왔거든요. 괜찮은 지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금리가 올라도 아까 말한 대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만 우리가 제대로 인지한다면 단기 투자는 당연히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장기 투자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 시절마다 유행하는 그냥 그 이랬었구나 이때 이렇게만 보는 거 가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날처럼 초연결된 세상 그리고 이렇게 뉴미디어를 통해서 저라는 일반인도 나와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정보의 격차가 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가 섞여 있는데 거기서 진짜를 선별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 또는 학력 학벌 같은 걸 보지 말고 메시지를 가지고 잘 고민하고 판단해 보시면 거시경제 무슨 지표들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좋은 투자를 반복하면 큰 부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동안 솔직히 장기 투자를 해서 흔히 말하는 그 성과를 냈지만 너무 너무 힘들었고 이게 뭐 남들한테 앞에 나와서 아 투자 싶던데요? 그냥 좋은 거 사서 기다리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중국인 트레이더인가 투자자가 쓴 글을 봤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많이 오르면 변동성이 클 때 금액이 크게 차이 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힘들다. 그래서 나는 내가 투자로 더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 북경에 아파트가 두 채 이야기 있고 금융자산으로 얼마를 만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행복한 삶이 더 좋다. 근데 저는 이게 팩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100억을 벌겠다 50억을 벌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실적인 직장인 투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퍼포먼스가 서울의 아파트 대출 없이 하나 사는 거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의 공통 국가마다 공통 기준이 뭐냐면 당장 내일 원 밀리언 달러를 현금화할 수 있냐거든요.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직장인의 목표라고 저는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막 허황된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짜 보면은 비트코인 초기에 비트코인 사셔서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팔았다라고 기사 나는 분들도 보면은 그거 팔아서 아파트 사시잖아요. 이제 필요하니까 소비자로서 아마 사시는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걸 말리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100년, 100,000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도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파트를 사는 거는 투자보다는 아마 본인이 그게 더 좋으니까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하나면 지금 대충 한 9천만 원 되잖아요. 그냥 월세로 200만 원씩 한 40 몇 개월 살면 돼요. 그때 되면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오르겠죠. 그럼 그때는 또 0.5개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또 몇 년 월세를 살다가 나중에 제가 정말 정착하고 싶은 지역이 생기면 그때 이제 어떤 게 더 좋을까? 비트코인을 제대로 들고 있는 게 좋을지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저 축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거거든요. 베이민커넥트 뛰고. 그래서 모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저한테 더 만족감을 줄지를 비교해가지고 그냥 필요하면 다른 거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봉현이 형은 부동산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